설치필름 XT1의 와이파이 기능을 테스트해 보겠습니다. 카메라에서 와이파이 기능 활성화하고 스마트 기기에 연결시켜줍니다. 그 다음 카메라 리모트 어플을 실행시키고 원격 제어 기능을 켜면 스마트 기기와 카메라가 연결됩니다. 이렇게 기기가 연결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스마트 기기에서 노출을 변화시키거나 측거점을 터치로 이동시킬 수 있습니다. ISO 감도등도 변화시킬 수 있고 여러가지 시뮬레이션 효과들도 설정할 수 있습니다. 누르면 촬영이 이어집니다. 동영상 모드도 지원합니다. 또한 카메라 속에 저장되어 있는 이미지들도 스마트 기기로 불러올 수 있습니다. 원하는 사진들을 체크하고 가져오기를 누르면 사진이 전송됩니다. 원격 제어, 사진 가져오기, 카메라 탐색, 지오택잉의 기능을 제공합니다. 또한 지오택잉 기능을 이용하면 카메라에서 스마트 기기의 GPS 정보를 가져와서 사진에 GPS 정보를 입력시킬 수 있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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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